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간다! 간다 믿고 간다! 안녕히 가세요 버신이 안녕히 가세요 뭐야 날 행운을 빌어줘야지 과연 100개만 쓰자 하기로 했잖아 간다 렛츠고 하기로 했잖아 남자가 약속 지켜야지 간다 자 원스텝 자 알비다 쓰레기 자 히그마 쓰레기 웅키디 루피 쓰레기 자 타식이 쓰레기 비스 웬즈데이 쓰레기 브루크 쓰레기 아씨 이거 난리 조질 것 같은데 헤르레기 쿠로비 쓰레기 아씨 망한 것 같아 이거 안 뜨는 거야 아 조졌네 아 이러면 열받아서 그냥 막 하고 싶다니까 아씨 뭐야 이거 50개 배렸네 아씨 번너뛰기 번너뛰기 하면 방송각이 안나오잖아 아이씨 헤르레기 계속 나오네 이씨 아 개조졌다 진짜 아 짜증난다 진짜 여기서 하나정돈 나와야 아 아씨 아씨 스트레스 받네요 또 자 여러분 아씨 조졌잖아 근데 아씨 아 뭐야 와 43명 보고 있네 여러분 이거 구독자 아니신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씨 오리는 안해 아 아씨 한번 더 해보자 구독 안하신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르고 튀지 마시고 한번 가보자 간다 간다 그래도 내가 옛날에 씨 마젤란 쓴다 했었잖아 약속 지켜야지 간다 100개 쓴다 레츠고 아 아 마젤란이 두개 정도는 떠줘야되는데 씨 간다 희그마 쓰레기 초반에 어이씨 아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봐봐 얘기좀 하자 얘 지금 뭐야 이거 뭐야 백팔 벗느라는 봉왕을 이 조루 도대체 뭔데 이거 아 아 씨 조졌네 봉조루 씨 봉조루 개구리잖아 아 아 조쓰레기야 이거 이게 어떻게 좋냐 차라리 와무조루나 나오지 아 진짜 다음 아 봉클리크 쓰레기 이씨 자 다음 아 캡틴 크로 쓰레기 아냐 나 요거 안했어 나는 건전한 건전한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을 하자 자 쓰레기 행렬입니다 쓰레기 행렬이에요 자 미스웬즈데이 쓰레기 자 미스웬즈데이 쓰레기 자 로빈 쓰레기 안망해 나올수도 있어 자 캐버디 쓰레기 아 조루 쓰레기 아 아 쿠로우비 쓰레기 아 씨 왜 나는 안뜨는거야 모건 쓰레기 아 씨 500톤 우선 우 5톤 우 5톤의 뭐 씨 말도 안나온다 아 아 씨 이 정도면 마젤란이랑 인연이 없는거야 아 뭐 내 잘못 눌렀어 뭐 아 씨 꺼지라고 무슨 니가 레벨이 왜 올라 올라 아 안해 쓰읍